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델리TV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비트윅 스튜디오 튜토리얼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오디오 클립 편집하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 클립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샘플, 스플라이스라든지 다양한 샘플팩에서 가져온 그 사운드를 어떻게 이 비트윅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하기 앞서서 이 화면을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걸 줌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트윅에서 많이 쓰는 그 줌잉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먼저 이 타임라인 바에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스크롤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줌잉, 줌아웃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줌잉, 줌아웃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방법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키보드 중에서 넘버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넘버패드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줌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커맨드 키를 누르시고요. 커맨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줌잉과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줌과 줌아웃은 수평적인 방향, 호라이전틀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버티컬 방향, 수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클립을 잡고 여러분들이 줌잉,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비트윅에서 많이 쓰게 되는 여러분들이 줌잉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들어보면요. 자, 이러한 지금 비트가 나와 있는데 이 비트를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편집 툴은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툴박스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5개만 가지고도 비트윅에서는 충분히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하게 숫자 1, 2, 3, 4, 5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편집 툴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쓴 게 아무래도 이 나이프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펜슬 툴, 타임 셀렉션 툴, 포인터 툴, 이레이즈 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필요한 거에 맞게 숫자 1, 2, 3, 4, 5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툴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편집 방법은 이 루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루핑 툴을 잠깐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래쪽에 드래그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루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 편집 방법이 되고요. 또 다른 기능은 여기 위에서 이 점선이 보이는데요. 이 점선을 여러분들이 옮기거나 줄이면은 이 루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마디씩을 반복하고 싶다고 보면은 첫 한마디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윅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두 박자를 쉬고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두 마디를 쉬고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마디를 쉬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기본 비트를 또 가다가 또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윅에서는 이 루프 바의 이 점선을 이용하는 편집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을 잠깐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신 방법이 또 아무래도 이 페이더 툴이 될 텐데 자, 이 페이드 방법은 기본적인 포인터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포인터 툴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위에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마우스 커서를 이 클립의 코너에다가 오게 되면요. 코너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삼각형 모양의 코너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드래그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페이드 인을 이렇게 만들고 페이드 아웃을 예를 들어서 말은 안 되지만 한마디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마디부터 잠깐 들어보면요. 여기선 음... 한번 들어가는 게 들리죠? 가장 쉬운 편집 방법을 편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또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된 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그 클립 부분 부분을 잘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이프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트를 하신 다음에 이 커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갖다 붙이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그리드가 4분음표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길이를 16분음표, 32분음표, 512분음표까지 잘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16분음표 정도를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을 자르시고 복사하거나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옵션을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다가 끌어놔서 원하는 위치에 넣으면 되겠죠. 마치 우리가 레고 블럭을 하듯이 이 하나의 클립클립들을 모아서 새로운 클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비트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비트에게도 가장 강점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타임 셀렉트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 셀렉트를 하시고 이 부분을 잡아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잡아다가 그대로 놓고 하고 싶으시면 옵션 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 클립 역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트윅에서는 이 기본적인 5개의 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이 툴을 결정하는 게 되겠죠. 보통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툴 결정할 때 숫자 1, 2, 3, 4, 5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편집하게 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루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거를 잘라보시고 여러 군데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마도 이 기본적인 오디오 편집에 대한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 클립도 우리가 유사한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저에게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트윅 스튜디오 여섯 번째 시간 오디오 클립 편집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